2월 5일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좀 볼게요 자 제 말 듣고 손절 안 하셨던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월요일에 장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 거래량을 죽여주면서 세력들이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다 지금이 깨지지 않는 바닥을 잡았고 이제는 우린 반등만 남았다 월요일에 반등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까지 무조건 월요일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장 열리자마자 기분 좋은 반등 흐름 연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 10초 정도만 보고 가시면 자 금요일에 기분 좋은 반등의 모습이 나와주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월요일 장중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한다면 이 단기간의 수익을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셨나요? 제가 이거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진짜 상승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수익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 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도 하나 드릴 거니까 이거 꼭 놓치지 말고 바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이 오레고봄압 중단으로 인한 연일 하한가 그리고 개인들의 이 페닉셀까지 더해져서 지금 주가가 내려왔지만 바닥을 형성을 잘했고 조금의 이슈라도 나와주기만 하면 다시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하고 반등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말간에도 계속 강조를 드린 부분이 월요일 장중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일요일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월요일 시초가에 무조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막 상승초기 국면 자리에 진입을 한 만큼 현재까지는 약 15% 정도 수익이지만 앞으로 나올 이 재료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수익 조금이라도 더 보시고 싶은 분들 지금이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세력들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대응의 영역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바닥이 잡히려면 거래량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목요일까지 거래량을 죽이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반등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에 거래량을 다시 올리면서 그동안의 물량을 윗고리로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제 바닥이 잡히기 시작했고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상태일 거예요 이 바이오 제약주는 종목 특성상 임상이 실패 혹은 중단을 받으면 주가는 무조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거에 대한 이 불안감 이 불안감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이 세력들의 매집입니다 지금 공시를 보시면 전환가액이 최근에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도 3300원 구간이에요 지금 주가가 얼마죠 1400원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제3자 유중 물량도 있고 국내 3호 12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가액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력들도 지금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력들이 바닥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렸죠 자 이 카나라고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그냥 이거 무료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에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지난 1월 15일 월요일에 55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현 위치에서 우선은 전략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고 과대낙폭 자리가 나올 테니까 그때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저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매집도 끝내드렸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실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 다음 반등 위치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매수 타점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는 수고만 해주시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이 강한 시세분출 자리가 연출되면 이 시세분출 자리 최고점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다양한 뉴스기사 그리고 이 나은익 대표가 사임하기 전까지 사이트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력들이 이 공포심리를 이용해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게 만들고 그 물량을 다시 받아 먹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포 구간의 최저점 바닥 구간이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신규메스 타이밍 제가 아까 잡아드렸죠 세력들이 지금 이거 다 먹으려고 독하게 털어댈 거예요 이거 정말 혼자 감당하면서 할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먼저 되려 여쭤보고 싶어요 주식 특히 이 바이오 제약주는 절대 혼자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정말 망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죠? 이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자금이 없어서 메이저 제약사에 이 오레고 봄합 판권을 넘겨줄 거고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오레고 봄합의 매출 5%에서 10%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포함해서 외부에는 안 알려질 겁니다 그렇게 3상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기대감으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성공은 누가 했죠? 이 메이저 제약사가 하는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매출 꼴랑 10%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바로 훅 빠지겠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런 종목이고 이 세력들이 다 털어먹을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 안 알려진 정보들 제가 다 갖고 있고 입수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살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제가 매도가 잡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재료 이 오레고 봄합이죠 이 오레고 봄합의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관과 외인들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현 구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빠르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정말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제가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 그리고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